고준영님, 제가 좀 관심있어하는 여자 후배랑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잘되면 썸으로 발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날 뭐 입고 갈지 패션 좀 추천해주세요. 객관식으로 베텐 남자들 중에 딱 한 명의 패션으로 입고 가야 한다면 누구 패션으로 입고 가는 게 나을까요? 정용국, 박문성, 이종범, 이말련, 넉살, 주호민 누구의 패션을 추천하실 거예요? 난 없네. 베디가 없네요. 그러니까. 베텐 남자들이 난 안 끼는 거예요. 아, 베디 포함? 베디 포함. 저는 이말련 작가님. 왜냐하면 소개팅 때 너무 꾸미고 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입말 잘하네. 냉장고 바자 입고 가라, 슬리퍼에. 비닐봉지 들고 가방 대신에. 검정 비닐봉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의 패션이라고 어필하시면. 이게 진짜 침패션이라고 모르세요? 요즘 최고의 힙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너무 꾸미지는 않았지만 뭔가 본인은 되게 차려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름에는 돌핀 팬츠. 그렇죠. 좋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천드립니다. 남자가 여름에 돌핀 팬츠를. 침까지 돌려까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에요. 침은 얼굴이 잘생겼자나라고. 아, 맞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분이 뭐, 이분도 잘생기셨을 수 있잖아요. 이름 보인다. 얼굴 보지도 않고 이름만 보고 잘생겼을 수 있잖아요는 뭐예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베텐 넘버원 패셔니스타는 이말련이고. 네. 2위는 누구세요? 2위. 2위는. 2위는 정영국 오빠 어때요? 2위가 정영국이다. 네. 이종범이 진짜 그루밍족인데. 아, 그렇죠. 여기서 3위로 밀리네. 엄청. 근데 너무 꾸미시는 느낌이 나요. 꾸미는 느낌이. 이종범 작가님은. 너무 패션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옷 괜히 좀 차려입고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좀 편하게 입고 나와주면 좋으니까. 저는 정영국 오빠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요. 빈말 잘하네. 빈말 아니에요. 이거 추천인데요. 3위. 3위는? 패셔니스타. 아, 3위는 넋살님 가겠습니다. 넋살. 꼭 머리도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